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날씨처럼 부동산 시장도 조금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하고 내가 이거를 정확히 내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한다라면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되는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발표되는 정책마다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또 이런 부동산 재테크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신다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물론 이번 개헌안 2차 주요 내용에 포함이 된 것이지 사실상 전혀 없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토지 공개념 개념은 이거는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간에 어느 나라에든 사실 토지 공개념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행 헌법에서도 이미 토지 공개념 관련 조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제 23조라든가 122조에 보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이 토지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는 결국은 인간이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겠고 이 기초를 토대로 이 위에 또 건물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에 대한 공적인 개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추기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토지의 공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이미 지난 1989년도에 사실 도입을 했었죠. 도입을 해서 이때 당시 약 한 세 가지의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또 토지 초과 이득세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98년도에 결국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부분은 위험 판결을 받으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만 남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적용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98년도에 위험 판결을 받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잘 피해가면서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자본주의 사이에서 지나친 토지 공개념 제도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몇 개를 살펴보게 되면 과연 그러면 이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에서 토지 공개념이 강하게 적용을 하는 곳이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사회주의 제도인데 이 사회주의 제도, 특히 서구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토지 경고념을 강력하게 적용을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냐라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토대로 해서 잘 되돌아보고 잘 꼼꼼하게 따져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지혜가 조금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투기, 투기와 투자를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죠.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한 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투자, 투기, 투기의, 투자를 해서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도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 차이 변해도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투기 수요로 봐서 불로소득을 방지한다고 해서 소득 양가가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본주의에서 개인 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상심리도 반드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제일 큰 것은 사실 이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토지 공개의 점을 강력하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사실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극히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토지는 필수 요소인데 이 필수 요소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필수 요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필수 재화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겠다는 소리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도 못 늘리겠다는 소리거든요. 투자도 안 하겠다는 소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 경제와 반대로 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이러한 총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이야기를 다시 나눠봐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친 전쟁이 아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공개념을 조금 조입을 하겠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이런 나라에서는 결코 이것이 사회주의처럼 강력한 규제로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유념을 하신다면 이것을 투자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장을 판단하거나 투자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걱정을 하실 때 전혀 신경은 아직은,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념 자체를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넓은 범위로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개념 자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